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압록강 인근 복구 작업에 북한 청년 30만 명이 자원했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어제 수해복구 작업에 파견되는 청년단체 격려 행사에서 이런 폭발적인 탄원 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압록강 수해복구 작업을 거창한 건설대전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북한이 수해복구의 청년단체를 대규모로 파견한 것은 최근 우리 측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력복구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.